어, 나온 것 같은데? 나온다, 나온다. 어, 그랬어? 성공했다고? 성공했다고? 웬일이야, 성공했다고. 성공했다고? 역사 특집인가? 간만에 수고했다. 성공했죠, 예. 오늘 너희가 목숨 걸고 한 일들이 머잖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거다.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을 따라오면 그곳에서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. 마지막이에요, 이제요? 근데 약간 좀 아쉽다, 마지막이라고 하니까. 여기 딱 가자. 오, 뭔가 좀 큰 거 있는 거 아니야, 형?